지난 웅플릭스 중국 근연대 몰락의 시작 아편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4편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100년 동안의 국가의 치욕스러운 시기 해서 100년 국치라 부른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죠. 중국이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이권을 빼앗기고 갈게 갈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차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은 과연 어떤 중국을 이야기할까요? 얘네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7광국 더 이상 빼앗기지 마자 그 첫 번째 이야기 영화 7광국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 썸네일을 클릭해서 들어올 때 제목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웅플릭스 제목이 나왔을까? 원래 준비했었던 웅플릭스 시리즈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볼게요. 제 메일함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예민한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만 잘 안 보이죠? 괜찮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3년 2월 1일 날 제가 메일을 발송했어요. 누군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KBS에서 이제 방영하는 KBS 자료를 제가 저작권을 승인받습니다.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저작권을 승인받았고 그 저작권을 승인받은 자료들을 모아서 2025년이면 사실상 판가름이 될 영토 그리고 2018년이면 한국과 일본의 뜨거운 석유 전쟁 7강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를 1화 정도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지만 이거를 일단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고민에 빠졌죠. 주제를 뭘로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욕심이 많냐면 이게 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랑 가까이서 지낸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냥 저랑 만나신 분들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태어난 천성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교 재직 시절에 학교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지금 학원이지만 학교 재직 시절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이들과 학교 생활하는 그 모습들 또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학교에는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라고 하는 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천직이라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성향이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 또 이미지 메이킹이 아닙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저랑 성향이 맞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다 안 왔습니다. 다 포용했다고요. 그렇게 살아온 교직 시절을 지내다 보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진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있었던 그 사진첩을 좀 보다가 극히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2012년 교직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19년 딱 한 해 빼고 20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험 기간에는 그 학교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그냥 찾아갑니다. 뭐 들고? 미니셸 아니면 사탕 초콜릿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앞에 이렇게 가요. 쭉 가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공공도서관에 그럼 공공도서관 공부하고 있으면 보다가 어? 우리 학교 애야. 어? 먹어. 조용히 해. 화이팅. 이거 먹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제 돈 들여서 그냥 한 거예요. 왜? 애들이 좋으니까. 이거 정말로 저랑 학교 생활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이미 졸업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주고 가면 아이들이 이거를 그 당시 카카오 스토리 그 당시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올리면 그게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캐스트 누가 찍으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찍으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밌어 하고 나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막 퍼주는 것 같잖아.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저한테 주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제 한참 사회적으로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제 말이 많은 시대이긴 한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는 저는 몸소 느낍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써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갈까요? 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양안관계 중국과 대만 이야기 그 첫 번째 프리뷰 1화 아닙니다. 프리뷰 푸틴 그리고 시진핑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클릭하고 싶게 생긴 그런 사람들 아니야.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볼게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중국과 대만 이야기를 연결 한 번 지어볼 건데 여러분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통 대부분 대부분이 이제 군대를 가기 전이거나 또는 군대를 가지 않는 학생일 건데 전쟁 하면 굉장히 좀 뭔가 멋있는 군인들이 먼저 생각해야죠. 이런 거 생각나고 전쟁 중에 으아 하면서 막 로맨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가족 애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그런 거를 많이 그려주니까 군대를 다녀온 저는 이런 모습보다 전쟁이라고 하면 바로 드는 생각보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모두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고요?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거를 충분히 체감하고 왔으니까 전방에서 근무했잖아요. 모두가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국가예요. 체감이 안 되죠. 제가 수업시간에 가끔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얘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미사일을 쐈어요. 쐈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 야 북한이 미사일 쐈대. 전쟁하는 거 아니야? 야 라면 사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숱한 이런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전쟁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게 조금 적은 편입니다. 확 체감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구 반대편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예측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그냥 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사건이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전쟁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 이런 이야기가 몇이나 기사로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이구나.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왜 이야기했느냐? 자, 이 사람 누군지 맞춰보세요. 어쩜 잘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뿌듯했는데 푸틴입니다. 아! 이 사람 누구게? 아, 괜찮죠? 젤렌스키. 자,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키 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정치인들이잖아. 이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뭐 젤렌스키가 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이들에 의한 전쟁으로 정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는 간접적이라마 우리까지 그 피해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치? 심지어 여기 있는 푸틴과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미국의 바이든. 잘 그렸죠? 자, 근데 미국의 바이든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뒤에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등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전쟁 이 전쟁을 남의 나라 일 구경하듯이 우리는 멀리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전쟁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플레이션 물론 코로나 차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화폐가 풀리면서 나온 후폭풍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쟁의 영향을 전쟁의 영향을 받은 거 맞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더 이상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제 질서입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가장 값싼 곳에서 이런 거 이제 없어요. 표현이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탈세계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습니다. 국가끼리 협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자원을 무기화시켜서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전쟁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전쟁의 위험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누굽니까? 하하하 어 별이? 다섯 개 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야? 별이? 다섯 개 진핑 아 시진핑이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시진핑 노란 딱 자 시진핑이죠. 자 시진핑이 이렇게 있고요. 시진핑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저기 저기 대만 우리 거라 해. 그거 좀 있으면 침공할 거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 아닌 도발처럼 자꾸 자신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를? 타이완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게 뉴스 기사나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압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타이완. 지금 현재 대만의 총통 차잉원입니다. 이 차잉원은 민주진보당 소속이에요. 민진당. 그래서 민진당은 중국과 이제 갈라서자. 근데 또 국민당은 중국과 뭐 이렇게 약간 좀 화친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둘의 갈등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이완은 점점 점점 더 이제 반 중국을 표방하면서 어디로? 미국 쪽에 붙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런 타이완이 마음에 안 들고 타이완 안에 있는 반도체 등등이 이제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시진핑은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다? 대만해협 볼게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실제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간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여기서 무슨 갈등이 벌어지면 여기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피해가 없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저기 멀리 있잖아. 저기 멀리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척에 있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얘네 가만히 있을까요? 내리 남서서 나아다니들 하면서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민국을 묶어놓지는 않을까? 어쩌면 북한이 먼저 우리를 도발하고 나서 주한민국 묶어놓고 들어가지 않을까?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침공설, 2027년 침공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푸젠성 나오죠? 우리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들 푸젠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완 해서 푸젠과 여기 있는 대만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흐르는 요 바다. 여기를 이제 뭐라 부른다? 대만해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타이완 해업이라고 하겠죠. 이 대만해업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우리가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수입할 때 들어오는 그 석유 선박들 있죠? 수출입하는 그 선박들은 거의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다. 만약에 여기가 전쟁이라고 하면 막힌다. 우리가 입는 피해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몰라요. 저는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만해업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대만해업에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 차례에 걸친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여기 있는 대만해업에다가 폭역을 가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1, 2, 3차 대만해업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6.25 전쟁의 영향도 있고요. 미국에 칠함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 칠함대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중국과 타이완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부터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과 타이완, 타이완과 중국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봅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서 타이완을 중국 거라고 얘기하고 타이완은 웃기지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뭐가 중국인데? 정식명칭 중화민국, 정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이상하잖아. 중화민국, 중화민국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려면 그들이 뜨겁게 싸웠던 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의 국민당이 서로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서로 대륙을 차지하고자 싸웠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국민당의 장제스, 공산당의 마우초 등 이 두 사람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